음악 차파타 최초대석 가장 애정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게스트와 함께하는 차파타 최초대석 구박특혜를 몰아받고 무럭무럭 성장한 VVIP 게스트 무려 단독으로 혼자서 차파타의 한 시간을 꽉 채우는 차파타 패밀리 박채정씨 차파타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차파타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단독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래하는 박채정입니다 우리 박채정이 우리 독대는 처음이에요? 혼자는 제가 처음이에요 대박이죠 항상 껴서 왔었는데 아니지 그냥 이렇게 패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역시 차파타 안에 음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순대와 떡볶이 어묵이 이렇게 딱 놓여진 걸 보고 아 나 몰랐네 아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몇 초 안 났고 또 스태프들이 점심시간이잖아요 12시까지 못 드셔서 그렇게 케이터링이 있었어요? 항상 저는 여기 파워타임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는데 오늘은 분식이었습니다 우리 최정씨 참 많은 음식들을 봤죠 최파타에 와서 여기 3020님이 딱 보내셨거든요 최정씨 화정언니 오늘 또 나또 드셨나요? 이거는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한번 저한테 진행을 맡기신 적이 있어요 어머 어머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다 그때 이제 나또를 한번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볐던 기억이 있죠 우리 박재장씨는 최파타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이 컸다 성공을 했다 그러면 다 자기가 키웠다 그러고 다 자기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서도 우리 박재장씨는 패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저는 고정 프로그램도 없고요 방송을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는 최파타 패밀리가 맞고 그리고 제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왜냐하면 저는 여기 고정 게스트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기서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고정 게스트 하면서 멘트 공부 순간 재치 공부 읽는 거 읽는 거부터 여기서 배웠거든요 그래 가물가물하다 하는 사람 아니야 가뭄가뭄으로 가뭄가뭄하다 여기서 저는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하네요 최고죠 6845님이 와 박재정씨 최파타 고정할 때도 단독 게스트는 못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단독 게스트로 출연이네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단독으로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좋을까요?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같이 나오면 뭔가 그 그분들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분량이 이제 저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분량 제 분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분량 그래서 혼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선배님하고 저랑 단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죠 오늘 그럼 분량 좀 채워봅시다 그럼요 오늘 뭐 노래 좀 해요? 아니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왜 안 해? 아 근데 저는 또 선배님 시키면은 그 한 소절 두 소절 세 소절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노래 있으십니까? 야 역시 우리 패밀리야 한 소절 안 해 한 소절 두 소절 세 소절 다 가능하다니까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까 아니 박재정이 왜 나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콘서트 준비하신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 많이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분량 채우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 뺍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거 그 얘기하러 나왔는데 그 얘기를 빼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 하게 해주세요 어쩌다 봤어요 아 그렇죠 그럼 뭐 노래 한 소절 네 노래 한 소절 하면 그 얘기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 저렇게 한 소절 불러도 잘 부르시는 분 콘서트를 꼭 가서 마지막 소절까지 다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맛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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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 가도 맛배기를 보여줘야 그렇죠 어머 맛있네 시장에 가도 그거 한 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콘서트를 콘서트가 5월 21일과 22일 날 합니다 달랑 이틀이네 이틀이에요 이틀 힘 모아서 가야 되네 이틀 하고요 그리고 편지 1.5라는 제목으로 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편지 첫 번째 편지를 했었는데 그거에 감동을 쭉 이어서 약간의 변화가 좀 추가된 그렇게 해서 1.5라는 편지 1.5라는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내년은 편지 2네 2 그렇죠 내년보다 뭐 올해 할 수 있는 거고 올 가을이나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심경옥 씨가 안녕하세요 박재정 씨의 5월 콘서트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팬입니다 작년 겨울에 콘서트 갔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기대 중이에요 근데 혹시 이번 콘서트는 앵콜이 있을까요? 공연 중 함성도 허용이 되는데 앵콜 소리는 크게 외치고 싶어서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스크 끼고 함성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앵콜을 안 하고 곡수를 늘려서 곡을 많이 한 다음에 커튼콜을 또 따로 준비해서 마지막 엔딩 음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앵콜이 없었는데 이번에 편지의 콘서트의 감성을 그대로 이어가는지라 와셔서 오셔서 와셔서 또 이제 저 버릇 나오네요 말 못하는 거 오셔서 한번 봐주시면 앵콜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사실 그 앵콜이 앵콜이 나오면 이 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은 하지만 그래서 뭐 객석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앵콜을 하면 이런 게 뜨거울 것 같아 가슴이 그렇죠 무대에서 죽어도 좋아 이런 거 아 맞아요 저도 박수만 요즘 행사든 페스티벌이든 박수만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외침 관객분들의 함성 외침이라고 할 때 제가 외침이지 외침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너무 간절히 느끼고 싶어요 한번 듣게 해드려요? 어떻게? 나도 이렇게 듣게 해드려요? 너무 좋죠 우리 함성 우리 박진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 아닐까요? 공연 가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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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설렙니다 아 제가 잘 아는 곳에서 사네요 맞습니다 공연이 5월 21일 토요일 그리고 21일 일요일 이틀간인데 맞습니다 한남동 고기 파란 레몬 고기 사는구나 맞습니다 한강진역에 있는 저도 대중교통 타거든요 그거 타고 오시라고 콘서트의 이름은 박재정의 편지 1.5 맞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환창하시겠네 맞아요 이제 합주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 콘서트 준비할 때 이미 합주를 16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약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곡들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상태여서 아마 합은 엄청 좋을 겁니다 그리고 완벽 그 자체로 저희 콘서트 때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번에는 제작비도 엄청 많이 드리고 많이 드렸죠 그리고 공연 기획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꼭 가셔야겠네요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5월 21일 22일 맞습니다 여름님이 제정님의 팬이 된 지 또 1305일이 되었습니다 제정님께서 날짜를 다 헤아린 디데이를 하셨나 봐요 어플로 제정님께서 이번 콘서트에서 꼭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작년 겨울 콘서트에 비해 뭐가 달라졌는지 살짝 스포 좀 해주세요 또 최근에 팬이 많아지셨는데 인기 비결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미발매 자작곡을 한 수년간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팬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곡을 제가 유야호님 앞에서도 기타로 부른 적도 있고 좀 약간 제 자작곡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자작곡을 제가 이번 콘서트 때는 또 준비를 했고요 그 사이에 많이 그러면 또 쓰셨네요 그렇죠 쓰고 보아뒀던 이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동률 선배님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를 제가 불의 명곡에서 부른 적이 있는데 그 커버가 너튜브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몇만? 한 240만 정도 돼요 근데 그 노래를 많은 분들이 제가 불러서 제가 부르는 영상을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데 그 노래를 제가 공연 때 한 번도 안 불렀었는데 페스티벌에 한 번 부르겠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때의 그 감정 그대로 그때의 감정 그대로 준비를 해서 그때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다 이상한단 말인데 그거 김동률 씨도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존경한다는 점 여기서 전합니다 저도 만나면 그거 전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그거 살짝 한 소절 할까? 당연하죠 좋아죠 다시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네 요정도 아 별로세요? 아니 콘서트에서 좀 이렇게 오케스트랑 같이 들으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김동률 씨의 느낌이 그렇죠 제 가창을 되게 김동률 선배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목소리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주시죠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아니 너무 좋네 난 이제 김동률 씨 곡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개인기 하신 건가 비슷해서 비슷하죠 목소리가 우리 성대모사 맞아요 성대모사는 아니었는데 그 느낌이 그러니까요 새로운 커버곡도 많아요? 커버곡도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공연 때 와서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버곡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공연 때 한번 근데 이번 공연이 이제 아까 총 승곡이 넘는 샛리스트를 게스트 없이 재정 씨 혼자 오롯이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보통 게스트가 있거나 그렇잖아요 맞아요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좀 쉰다든지 네 네 네 근데 체력이 되겠어요? 그렇죠 쉬는 시간이 없잖아 네 아무래도 제가 게스트하면 주변 지문도 있고 제가 또 MSG 언어비를 해서 또 형님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 제가 MSG 언어비를 통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무대를 많이 했어요 공연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 공연 때는 뭔가 저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걸 개인 박재정 솔로 박재정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워낙 꿈꿨던 무대이다 보니까 저거 사실 뭐 이렇게 단독 게스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노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불우의 명곡에서 불렀다고요? 불우의 명곡에서 이제 다시 산다 말할까 그러면 이은진 씨 와 박재정 씨는 SBS 최파타가 키운 KBS의 아들이네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아 근데 또 제가 아무래도 MBC 또 라스트 뭐 하고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이은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은진 씨가 박재정 씨는 SBS 최파타가 키운 MBC의 아들이네요 둘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엄마 아빠 둘 중 누가 좋아 이런 것처럼요 당연히 SBS죠 왜냐하면 여기가 SBS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여기서 다른 회사 얘기하면 상도덕이라고 하나요? 그게 어긋나는 거죠 참 정직하구나 당연하죠 여기 또 SBS 고위층 분도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4866님이 이번에 재정님 콘서트 가려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PC방에 갔습니다 청심환도 먹었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재정님도 혹시 이번 티켓팅 참전하셨나요? 아무래도 앞자리 쪽이나 가운데 자리 쪽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저도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제 티켓팅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뭐 지인분이나 이런 뭐 맞아요 부모님으로 이렇게 좀 할 때 좀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부모님 빼고는 초대권은 절대 안 들리긴 하는데 지인분들도 보통은 들어가면 그냥 맨 뒤나 2층 샀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없으니까 티켓이 네 그렇게 하시긴 하더라고요 바로 몇 분 만에 동이 났습니까? 동은 사실 또 안 났어요 사실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앞자리는 바로 그래도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콘서트 가서 듣는 건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도 뭐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공연 초대는 근데 지금 1 빼고는 계속 집에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밖에 좀 나가고 운동도 하거나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 긴장돼요 그러니까 무대에 대한 적응력은 계속해서 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긴장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그래서 계속 집에 있고 싶어서 저번에 5월 딱 되자마자 5월 1일부터 3일까지 집에만 있었습니다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고 좀 건강하고 싶고 그리고 되려 집에만 있으면 할 게 없어서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잠 많이 자면 목소리가 좀 좋아지죠 근데 그럼 뭐예요 제 콘서트 앞두고 또 밤새구름 안 가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도 닦는 기분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당연한 건데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근데 그 공연을 딱 보러 오시는 분은 사실 하루를 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달 투자죠 사실 5월 21일 21일에 간다 하면 스케줄 다 조정해야죠 조정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예쁜 옷 입고 친구랑 딱 만나서 커피 한 잔 하고 같이 모여서 한남동으로 가서 또 다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차 마시고 거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 감사하죠 아니 보면은 몇 분 리뷰나 리뷰라는 그런 걸 보면은 호텔 숙소까지 예약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저의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목숨 바쳐서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목숨 바쳐서 노래해야죠 또 목숨까지 바친다네 당연하죠 박보숙 씨가 오늘따라 박재정 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TV에서는 이렇게 잘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TV에서는 그래도 좀 긴장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옛날 영상에서 찾아보시면은 그때 또 제가 그런 메이저 방송도 처음이어가지고 엄청난 긴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또 가뭄가뭄 이런 거 좀 건져가지고 다른 라디오 오전 게스트도 하게 됐고 방송도 많이 하게 되긴 했죠 흑역사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 일을 많이 하긴 했었다 어디 가뭄가뭄 했지? 진짜 몰랐어요? 아니요 가물가물인데 떨려서 가뭄가뭄이 나와버렸고 그런 CG 처리가 되게 좋았어요 가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CG 처리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너무 재밌었죠 mbc 아들이네 너무 감사했죠 감사했어요 1022 님이 재정 님 올해 2월에 한걸음 신곡도 내고 msg워너비 듣고 싶을까 음원도 내고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공연 준비까지 착착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올해 더 계획 중인 재정님만의 목표가 있을까요? 그래요 올해가 참 빛나는 해 지금 이제 5월이나 5월뿐이 하여튼 이 건지 게 많아요 저는 아무래도 목표는 잘되는 건데 더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노래를 내서 많은 분들에게 덜 실망감을 안 드리고 좀 더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좀 그런가요? 그렇죠 더 좋은 노래로 좋은 노래 팬분들 만나고 맞습니다 강연경 씨가 박재정 씨 나 혼자 산다에 나오셨을 때 그 포감이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좋고 부모님께도 잘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동생도 잘 있고 맞아요 나 혼자 산다 보고도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제자이니까 저런 사람이구나 모르셨군요 아니 살짝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나 혼자 산다 보고 더 좋아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 식당도 아주 잘 계시고 지금도 딱 팔리면 끝나셔? 그렇죠 하루에 60그릇? 40그릇 40그릇 40그릇만 판매하시고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그냥 나가십니다 맞아요 그렇게 좀 해야 해 맞아요 동생도 잘 지내요 동생은 또 최근에 연극을 했어요 원래 연기 전공이었는데 연극을 했는데 보러 갔는데 좀 잘 하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연기를 했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공연장에 가면 동생도 좀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러지 않을까? 제 공연에 가면 아마 의자에 앉아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에 나온 박재정 씨 한 걸음 듣고 이게 세자라서 된 거야 한 걸음 듣고 4부에서도 박재정 씨와 함께 할게요 박재정 씨한테 궁금한 질문 그리고 목격담 이런 거 많이 보내주세요 한 걸음 두 걸음 너무 서둘지 않아도 좋아 그대가 행복한 그런 미소를 보여줘 ату가 너무 안녕하세요 그럼 그다음 고마워요 게 뭐라고 하시나요 2월 3월 5일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최파타 패밀리 박재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는 화면이 잘 봤네 그래요? 너무 잘생겼는데요 봐봐봐 슬쩍 모니터 봐봐봐요 모니터 보라고 모니터요? 모니터요? 잘 나오지 고맙습니다 이 미호 씨가 재정님 어제 코트 입으셨던데 5월인데 안 더우세요? 추위를 많이 타시나요? 전 추위 진짜 많이 타고요 저녁은 항상 좀 춥지 않나요? 맞아 저녁은 추워요 저녁은 추워서 코트 입었습니다 그래도 또 떡볶이 코트 입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이미 작죠 이제 작아요? 이제 작아요 제가 진짜 옛날이 제가 옛날부터 하긴 했다 제가 화이타임을 동생도 안 맞아요 이제 물려줬는데 그랬었죠 떡볶이 코트 참 잘 어울리는데 아니 근데 5월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뭐 입는 건 좋은데 그래도 코트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코트는 입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트렌치코트 바바리 정도 입으시는 게 카디간 근데 두께 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쌀쌀하다고 느껴가지고 패딩을 입을 차라리 안돼 안돼 패딩 입으면 너무 쳐다봐요 쳐다봐요 근데 어제는 어디 가셨구나 어제는 또 러브게임 왔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랬습니다 100361 4월 30일에 박의정 씨 연극 비상 보러 갔다가 카페에서 재정 씨 만났습니다 헌칠하니 후광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박의정 씨가 이제 동생 동생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러 이제 갔었군요 형이 네 맞습니다 한 번 봤어요? 아니면 계속 한 번 봤어요 아 두 번은 봐야지 아 근데 저의 일정이 좀 약간 그것도 있고 근데 또 이정군이 그 하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맞아야 돼가지고 아무튼 저희 많은 분들이 보러 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 뭐 이제 곧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연극 비상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이고 우리 육중한 밴드 강준우 씨가 문자 왔네요 네 라디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화정 DJ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최파타 짱 박재정 님도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우 씨가 준우 님 참 그림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선하고 네 근데 뭐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럴 때마다 장비를 그렇게 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거 있거든요 장비 욕심? 그렇죠 개선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음악 강준우 선배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우리 강준우 씨랑 진짜 돼지갈비 먹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까 저희 광고 내내 돼지갈비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내가 재정이 콘서트 끝나면 그거 사준다 먹자고 결국 우리 영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배 형이랑 소란 밴드 아 좋죠 진짜 좀 소란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끝나고 묵밥으로 한번 눌러주자 묵밥으로 눌러줘야죠 네 그치 그치 그게 이제 최파타 패밀리죠 그렇죠 역시 네 킴나연 씨가 자 요즘 깻잎 논쟁 새우 논쟁 여러가지 논쟁이 유행 중입니다 지난번 최파타 나왔을 때 재정님이 깻잎 두 장 먹으라고 했는데 깻잎 논쟁 때는 그럼 요즘 블루투스 논쟁이라고 아시나요 여친 차를 탔는데 여친의 남자 동료 휴대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재정님은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님 이건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차를 탔는데 다른 남자의 휴대폰이 블루투스로 잡혀있다 잡혀있는 거지 이거는 아니 카프라는 사이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카프라는 사이고요 그리고 왜 잡혀있는지 물어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 같이 하는 건가 음악을 들을 적도 아니면 같이 외근을 많이 나가나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냥 외근할 때 얘가 리스트가 좋아 플레이리스트가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면 물어볼 수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너 요금제 안 쓰는구나 스트리밍 너 과일 그거 안 해?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블루투스 써도 그거 해야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자친구는 안 쓰니까 이제 같이 듣는 거구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타는 거잖아요 같이 같이 타기 때문에 블루투스에 잡히는 거니까 그치 그치 근데 아니 라디오 들으면 되는데 이제 아휴 뭐 최하정도 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DJ만 듣기 싫고 음악만 쫙 듣고 싶다 뭐 이러면 근데 어때요 네 이거 괜찮아요? 저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타면 나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연결 뭔가 기분이 나빠요 아니다 뭔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 뭐 있는 시간이 많잖아 왜냐면은 그 남자의 휴대폰을 들고 타고 혼자 타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남자분이랑 자주 탄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 집에 거의 신발장에 신발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그리고 12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블루투스를 연결하면은 그 여자친구 차 그 남자 이름이 남아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알잖아 민석이 누구야 나랑 외근 나가잖아 외근 몇 시간씩 같이 다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뭐가 나빠 외근 계속 다니는데 걔가 음악 플레이리스트 좋아서 같이 듣는 건데 아 그래 아 그러면 그 플레이리스트만 잘 보고 너 거에 넣고 너 걸로 들어줘 그렇게 하던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 좀 그러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딱 하면 그거 뜨는 게 그렇죠 그렇죠 준희 씨의 핸드폰입니다 우리 준희 씨 아 이거 와 이제 논쟁이 계속 있구나 깻잎 논쟁 아니 나는 말이 나온 김에 깻잎 논쟁 막 이런 건 저는 얼마든지 떠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깻잎이 얇으니까 붙잖아요 식이 이제 붙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건데 근데 그거는 약간 아 좀 답답하다 이러면서 떼줄 수 있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답답하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딱 눌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블루투스는 모르는 남자 이름이 자기 여자친구 차에 떠있다 그렇지 그건 싫어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뭐 패딩 앞지퍼를 올려줄 수 있느냐 뭐 그거 괜찮냐 그런 거 다 이상해 깻잎 빼고는 다 이상한 거예요 깻잎이야 얇으니까 얇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그거 뭐 덥석 먹으라 그러지 그게 다 식당에 가면 4인분이면 그게 이제 대충 이제 한 사람한테 한 두 장씩 정도 먹는 게 뭐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몽땅 갖고 가서 먹으라는 등 이런 건 좀 억지고 그거 이제 밥에 이렇게 한 두 장 하면 그거는 떼어주는 게 좋은데 그럼 패딩 패딩 지포 올려줘 뭘 올려줘 이거는 말이 안 돼 남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패딩을 왜 올려주냐고 그러니까요 고장 나면 올릴 수 있는데 잘못 걸리면 근데 그것도 동성이 해야지 다행이다 이거 안 올라간다 밑에 좀 잡아봐 이거랑 어머 재정아 이거 아니 재정씨 이거 좀 잡아줘 말도 안 돼 그건 안 되지 이 은진씨가 재정씨의 노래가 들을 땐 몰랐는데 막상 노래방 가서 불러보니까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보컬적인 역량이 좀 있어야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재정씨가 비교적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 곡과 내 노래라도 살짝 라이브가 부담스러운 노래가 있나요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하고 그냥 연습 엄청 하는 것 같아요 합주하면서 그래도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 곡은 콘서트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5월 21일 아니 근데 아무래도 좀 음역대가 높은 노래가 있잖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 거는 힘들잖아 힘든데 근데 해야죠 이 노래를 제 이름 걸고 낸 노래인데 책임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재정씨 얼굴을 살짝 봤을 때는 그렇게 노래가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좀 편안하잖아 그런데 막상 하려면 굉장히 높죠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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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부르기가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박재정의 취미 아 네 이거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따라 불러주세요 네 좋아요 내게 유일한 취미는 듣고 오겠습니다 내게 유일한 취미는 그대의 미소를 받아보며 따라 웃는 건 내게 유일한 취미는 박재정씨의 취미 취미 이것도 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이성씨가 재정님 지방에 사는 팬입니다 이번에 콘서트 예매했는데요 서울로 갈 때 4시간 30분 다시 집으로 갈 때 4시간 30분 콘서트 할 때마다 서울 가기 너무 힘드네요 혹시 올해 지방 콘서트 계획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요 저의 어떤 능력과 제 위치가 투어를 돌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물론 너무너무 하고 싶고 직접 내려가서 인사는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참 제가 좀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대에 정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갈 수 있는 그것도 좀 어려운데 그것도 보통 되게 유명한 가수분들 되게 성공한 가수분들 보면 버스 대동해서 가시고 하시잖아요 아직 전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성님 이제 기다리시면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김한나씨가 이번 콘서트 이틀 모두 애매했습니다 아니 오늘 뭐 팬들과의 대화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티켓팅 실력이 부족해 둘 다 완전 극 사이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혹시 무대를 활보하며 부르는 노래도 많을까요? 이게 무슨 질문인지 부탁인지 참 재정님의 등짝이 아닌 앞모습을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 등짝을 보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동할 수 있는 곡이 있다면 이동할 텐데 그렇죠 끝쪽으로 좀 가봐야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갈 거고요 그리고 절대 등짝을 보일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앞 왼쪽 오른쪽만 보고 열심히 노래할 테니까요 어떤 분은 등도 보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제 몸 볼 게 뭐가 있어요 등도 보고 싶어요 그냥 완전 말라서 그냥 그런데 이렇게 맞아 티켓팅이 이게 손이 빨라야지 그래도 대신 게 어디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한나씨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졌는데요 이해나씨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졌는데 재정씨는 축구보러 영국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해외 축구보러 갈 생각 있으신가요? 박지성님 유니폼도 잘 있죠? 박지성님 유니폼 아주 잘 있습니다 그치 선배님이 저한테 하사해 주신 그거 할 때마다 제가 줬다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어디 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박지성을 저한테 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박지성 선수님이 유니폼을 주셨는데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박지성 선수를 나한테 줬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항상 어디 가서 그 감사함을 표하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는 해외여행 요즘은 사실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여행보다도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될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보다는 일 일 저도 아시다시피 아직 군대 안 갔잖아요 군대도 가야 되는구나 가기 전에 일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그래도 축구보러 또 네 근데 지금 제가 축구볼 상황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군대 갔다 오고 자리 잡고 이런 거 아실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나는 그 돈이면 다른 걸 한다 정말 저금한다 아 그래 돈 많이 모았어요? 아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잘하고 있죠 그 제가 나 혼자 산다는데 적금 든 거 있거든요 벌써 만기예요 아이고 저는 해지하지 않습니다 방송용 적금이 아니다 진짜 들고 있다 거의 만기예요 벌써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잘 저축하시고 아무도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무 그랬어요? 근데 근데 이제 존경하는 저희 부모님 근데 그냥 뭐 해야죠 저는 그냥 열심히 합니다 동생도 잘 모아요? 동생은 요즘 연극하느라 이제 일 좀 그만둔 것 같은데 동생도 정말 잘 모아요 동생도 진짜 아유 어떻게 저런 아들들이 낳았을까 부모님은 전혀 안 모으시고 저축 안 하시는데 아들님들은 이렇게 죄송하네요 부모님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낳습니다 감히 그리고 부모님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 저를 잘 키워주셨고 부모님도 저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렇게 저축하고 아들만 저축하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배운 거는 절약이다 그렇다고 봅니다 예예 절약 네 광고 들게요 광고 좋죠 김금나씨가 작년 편지 콘서트 갔었는데 제 옆에 분이 정말 펑펑 오르셔서 노래 듣다 말고 위로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재정님 콘서트는 휴지를 잔뜩 챙겨 가려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아우 금나님 진짜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재정씨 오늘 동기부여 많이 받고 가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4742님께서는요 오늘 단독 게스트로 꽉꽉 채운 한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여전히 강하게 키운 스파르타 화정 DJ님 덕분에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5월 21일 20일 박재정 콘서트 매진을 코앞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네 너무 콘서트 얘기만 했네요 이럴 수 있어? 콘서트 얘기 은근 안 한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너무 많이 했어 논쟁이 했었잖아요 사실 아 그 논쟁도 어딜 찔러도 다시 콘서트로 가고 어딜 찔러도 다시 콘서트로 가고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작진분들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래도 한번 고정교수증 좀 확인했다고 자식이라고 패밀리라고 이렇게 또 챙겨주시고 또 공연 얘기도 하게 해주시고 한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SBS 고위층 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재정 씨 콘서트 5월 21일 21일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맞습니다 한남동 파란 네모 공연장이니까 맞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아이고 우리 박재정 씨 지금 너무 막 좋은 노래 좋은 무대 보여드렸다고 각오가 너무 있어서 무슨 얘기라도 콘서트 얘기로 돼서 빨리 집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음 다시 명상하고 연습 들어가라고 알겠습니다 거의 뭐 콘서트 끝날 때까지는 평상시에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잘 한번 끝내고 진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희랑 박재정 씨 좋았는데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콘서트 잘 하시고 우리 나중에 봐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페 cater상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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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